자 지금부터 우리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용자라고 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의 예제는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의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웹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용도로 AWS의 EC2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케일 아웃하는 것을 좀 경험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서 응용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진행해보죠. 자 왼쪽에 있는 사용자가 처음에는 적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한 대로 출발한 우리의 인프라가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컴퓨터 한 대는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하나는 이 안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웹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가운데 미들웨어가 위치합니다. 웹 서버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한 것을 받아서 이 서버에서 처리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종의 교환원 또는 문지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웹 서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또 꺼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금고와 같은 역할 또는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그 중간에 미들웨어라는 것이 있어서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면서 실질적인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방법 바로 그런 로지컬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미들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서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엔진엑스, 아파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마이애스, 오라클, 또 에스쿨 서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는 예를 들면 php라든지 아니면 자바의 jsp, spring이라든지 또는 파이썬의 장고, 루비의 루비용 레이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미들웨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어떤 특정한 기술에 종속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맞게 그거를 적용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덜 주상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컴퓨터를 켜서 그 안에 있는 cpu 점유율을 보니까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또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밥 먹고 나서 사람들이 사이트에 많이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스러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스케일업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업은 하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스케일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스케일아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은 뭔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즉 한 대의 컴퓨터를 더 좋은 걸로 만든다라는 느낌이고 스케일아웃은 뭔가 쫓아낸다는 느낌이잖아요. 즉 여기 있는 이 컴퓨터 한 대가 감당하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일 중에 하나를 쫓아낼 겁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고 그 컴퓨터의 이름은 컴퓨터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컴퓨터1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컴퓨터2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웹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미들웨어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미들웨어는 예전에는 같은 컴퓨터에 있는 DB에 접속했는데 이제는 컴퓨터2에 해당되는 IP로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그 정보를 미들웨어에게 전달해주고 미들웨어는 웹서버에게 전달해서 최종적인 동작이 끝나는 거죠.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구성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더 좋아졌나요? 바로 스케일러빌리티가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 두 대의 컴퓨터가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 인한 희생도 크죠. 어떤 희생인가요? 더 복잡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들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는 같은 컴퓨터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속성능상의 실질적인 조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성능상의 조화보다 이 두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상의 이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다시 서비스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찾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미들웨어 쪽에서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스케일 아웃 다시 말해서 쫓아내야죠. 누구를요? 미들웨어를 쫓아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대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가 장만한 컴퓨터 3에 미들웨어를 설치하고 설정을 해서 웹서버는 컴퓨터 3에 있는 미들웨어에게 요청하고 미들웨어는 컴퓨터 2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게 요청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 전달을 정보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세 대의 컴퓨터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 뭐랄까요 발전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늘어나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고 거기에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장만한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있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데이터, 삭제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복제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들웨어에서는 이 쓰기 작업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하고 읽기 작업은 여기 복제해가는 데이터베이스, 슬레이브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포괄적으로 아 저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스케일 아웃의 측면으로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관련된 이 복잡한 이슈들은 우리 수업에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수업할 때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요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컴퓨터가 느려요.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장만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동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느려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소위 샤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로 쪼개서 1번부터 100번 사용자는 마스터 1의 데이터를 쓰고 2,000번부터 3,000번 사용자는 마스터 2의 데이터베이스들에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컴퓨터를 동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동작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이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뭐 너무 쉽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자 아무튼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 감수할 만큼 이 성능이라는 걸 확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요런 걸 통해서 성능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쭉 늘릴 수 있게 됐어요. 사용자가 아주 많아도 이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쪽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들웨어 쪽에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우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고 그쪽으로 미들웨어를 쫓아내는 겁니다. 즉 컴퓨터 3와 컴퓨터 7의 모두 똑같은 미들웨어를 설치하고 웹서버는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한 번은 컴퓨터 3의 미들웨어, 한 번은 컴퓨터 7의 미들웨어를 요청하는 걸 통해서 두 대의 컴퓨터가 미들웨어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미들웨어도 그냥 이제부터는 추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추가되지 않은, 아직 확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컴퓨터 1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입니다. 왜냐하면 웹서버는 이 웹서버 자체가 하나의 IP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이 어떤 IP나 도메인을 통해서 웹서버에 접속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얘가 그걸 받아서 그 사용자를 일로 보낼지 일로 보낼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서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IP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도메인으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우리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예를 들면 네이버.com 또는 구글.com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도메인을 입력해서 접속하죠. 브라우저 창에다가 자 그런데 그 도메인을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면 실제로 컴퓨터는 그 도메인을 통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에 IP를 알아내서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컴퓨터에 도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도메인을 썼건 IP를 썼건 무조건 IP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용자는 어떻게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이 얘기는 좀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어려워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사용자가 네이버닷컴 또는 구글닷컴이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사용자 몰래 DNS 서버라고 하는 것에 접속해서 저 DNS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를 알아내서 접속하게 됩니다. 즉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의 이름을 전화번호부에 입력해서 전화 걸기를 하면 바로 그 전화번호부가 실제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 번호를 알려줘서 이제 핸드폰이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DNS 서버라는 것이 어떤 도메인의 IP는 뭐고 어떤 도메인의 IP는 뭐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접속할 때 IP를 알려줘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면 다시 말해서 한 대의 웹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DNS 서버의 설정을 바꿔서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DNS 서버가 바로 여기 있는 웹 서버의 IP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DNS 서버가 또 다른 IP의 컴퓨터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접속할 때는 컴퓨터 1의 IP를 알려주고 이 사람이 접속할 때는 컴퓨터 8번의 IP를 알려주는 걸 통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다면 그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IP의 컴퓨터 다른 IP에 해당되는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하를 분산하는 효과가 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살펴볼 내용인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서비스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이 장치는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로드가 뭐죠? 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밸런서는 균형, 균형을 잡아주는 자라는 뜻이죠. 즉 부하의 균형을 잡아줘서 부하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우리가 로드 밸런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서비스는 로드 밸런서가 IP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 서비스로 접속하는 IP는 여기 있는 각각의 웹 서버가 아니고 웹 서버 앞에 존재하는 로드 밸런서의 IP가 될 겁니다. 또는 도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도메인은 이제 더 이상 웹 서버의 IP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드 밸런서의 IP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하면 로드 밸런서가 사용자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사용자가 로드 밸런서에 접속하면 사용자를 이쪽에 보내면서 사용자들의 접속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저기 있는 로드 밸런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컴퓨터 8번에 해당되는 웹 서버가 죽었다. 그럼 로드 밸런서는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사용자를 컴퓨터 8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컴퓨터 1번과 컴퓨터 9번으로만 보내는 거죠. 또는 여기 있는 컴퓨터 1번과 컴퓨터 8번의 성능은 같은데 컴퓨터 9번의 성능이 훨씬 좋다. 그럼 사용자들이 접속하게 되면 많은 사용자를 컴퓨터 9번으로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살펴볼 것은 방금 보셨던 이 부하분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 AWS에서는 ELB 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부하를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